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 소개 드릴 영상은 커머셜 리스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라스베가스는 지금 한창 위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레지던셜도 셀러 마켓이지만 커머셜는 더 강한 셀러 마켓이랍니다. 커머셜은 장소가 중요한 만큼 영상에서는 장소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커머셜 구입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. 자 먼저 소개 드릴 첫 번째 장소는 이전에 레스토랑으로 장소가 사용됐던 곳입니다. 총 4,417 스코어 피트의 이 장소의 리스 금액은 월 1불 75전 per 스코어 피트입니다. 손님들과 함께 쇼잉 나온 영상이라 영상이 짧은 점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. 첫 장소 소개 후에는 두 번째 장소 소개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. 마지막 장소 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쇼잉 و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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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제이가 온디멘드 영상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.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